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밤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원래 올인 2프로님 아니셨잖아요. 밀렸습니다. 그냥 뭐 오늘 이제 정프로는 휴가니까 네 그렇죠. 김프로 형 아니면 저하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인간적으로 야 2프로 언제 해도 서로 그만인데 네가 저녁에 할래? 내가 저녁에 하고 네가 밤에 할래?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또 저는 또 쉬미야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제가 쉬미야 하겠습니다. 그럼 또 네가 이집 가서 쉬어야지 네가 앞에 해라. 보통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는데 그냥 뭐 띵 오늘은 지난 월요일날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프로님이 방송을 다 하시고 나서 오늘 인사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안 나눴고요. 그다음에 또 김프로님이 끝에 내가 한 번 한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한 번 더 나올 것처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했더니 오늘 좀 사실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저는 그런 거고요. 네. 한담을 하는 분인데 가끔 기억력은 또 이프로님하고 오늘 또 마지막을 일단은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그 법안은 상원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장이 좀 빠졌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메이저가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이 없고 특별한 어떤 뭐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그냥 장은 열리지만 특별히 의미 없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 네. 많은 분들이 다 휴가를 가시고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장은 꼭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림으로 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현재 월가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인데 현재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냐 아니면 쇼 포지션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네. 어떤 한 분이 책상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부에 더 친 거냐 아니면 주식을 순수하게 매수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숨어있어요 저분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장이 내년 선반기에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공포에 롱이든 쇼시든 불안하다? 공포에 세워잡은 상황이고요. 쇼스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마음 편하겠지만 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포지션에 상관없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안 좋은 것도 의외로 많거든요. 약간 좀 실적이요? 접종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 그다음에 접종이 오늘도 아마 뉴스에 나왔지만 현재 미국이 25만 명을 매일 접종하고 있는데 하루에 25만 명 접종해서는 한 3년 걸리거든요. 다 맞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풀로 피치에 올린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일단은 뭐 주저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아시겠지만 백신 보급이 또 정상화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 영국에 승인을 받았지만 그것도 맞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잘 맞아갖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러면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와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상반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상반기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약간의 시장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넘어와서 맵을 보게 되면요. 어제는 제가 빅파이브를 믿고 가자고 했는데 어제는 조금씩 빠지고 아마존이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최초의 구글이 빅파이브의 시작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이끌어가다가 지금 아마존이 돌려받고 있는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눌려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빅파이브도 돌아가면서 시장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제는 아마존이 1%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달라진 그림이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인데 어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관련지가 전부 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헬스케어가 좀 간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생각들 밤색 많이 보이죠. 약간 조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어제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행동주의 투자자께서 일단은 인텔의 주식을 또 10억 달러 매수하시면서 인텔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 좀 바꿔라 건설적인 얘기하면서 삼성에도 밀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어떤 쓴소리 같은 경우에 나와주면서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용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 올라간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도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소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백신 관련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올라가서 헬스케어하고 이미 소비자가 올라가고 나머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어제 0.22%, S&P500도 0.22%, S&P5도 0.22%, S&P5도 0.22%, S&P5도 0.38%로 많이 빠짐은 아니고요. 약과 업점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게 아니고 시장 방향성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52%.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왼쪽으로 기울지 오른쪽으로 기울지는 일단은 내일 장도 보고 내년 초에 봐야 되는데 내일은 정말 거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보시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만큼 시장이 핫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중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과일이 아니고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해서 다우가 6.3% 올라왔습니다. 연중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43%, S&P500이 15%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올해 미국 주식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 제가요. 이 정도 나왔습니까? 나온 분도 계시고 안 나온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안 나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달리 일단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매매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뭐 하나 딱 찍고 온 것보다 못했죠. 네, 못했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혼자 했는데 마우스가 막 벗겨지도록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올려온 것도 있지만 사실 테슬라나 잘 찍어서 갖고 왔다 그러면 상당한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했는지에 대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에 가게 되면 그런 거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보다 못했다. 최소한 S&P 500보다 못했다 그러면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연간 15%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43%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 S&P 500이 기준이니까요. S&P 500 15%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도장님은 그럼 예를 들면 조카가 와서 저 미국 주식 좀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보통 해주세요? 즉 너도 마우스가 한번 벗겨져 봐야 돼?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죠. 미국 기업 쪽에서 뭘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제가 그대로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디즈니, 애플, 스마트폰 월요일에 애플 쓰고 있으니까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존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제가 원래 좋아하니까 그런 것 식으로 얘기해 주면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절대 모르는 건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얘기나 조카가, 저희 가족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 방송을요. 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기업. 그래야 내려가도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또 그렇게 조카가 해서 조카가 지금 꽤 높거든요. 수익률이. 작년에 투자해서 3번 주식을 안 팔았으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죠. 유명한, 좋은, 잘하는 주식.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이 수익을 올리기가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다. 왜냐하면 밤에 하다 보니까 자야 되고 열심히 볼 필요도 없고 일어나면 이제 장 끝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또 한 일주일 이거 로그인 안 했더니 비번을 까먹어서 주문을 내고 싶으면 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의 반, 타의 반 장기 투자를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 안 나오고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은 뭐예요? 미국 주식 어차피 아는 종목들 스타벅스, 나이키 등등 다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면 돈이 없지 주식이 없냐? 뭐 이러면 나머지 그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종목들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30개, 50개를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그들 종목이 다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아는 주식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속도 쓰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지금 탑 50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만약에 근데 수익률이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은데 오래 안 좋다고 그러면 열심히 마우스가 벗겨지도록 매매하신 건데 그거는 사실 미국 주식에 안 맞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조언드리면서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어떤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 로테이션이 조금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15% 빨간선입니다. 이게 빨간선이 대형주고요. 아래가 중소형주였는데 늘 지다가 중소형주가 늘 지다가 갑자기 백신 소식이 나오자마자 막판에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추 로테이션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이머지 마켓 시장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늘 이겼습니다. 늘 이겼는데 이머지 마켓이 막판에 따라 붙으면서 거의 비슷해진 이게 올해 올해입니다. 1년 동안 올해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얼추 로테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택근무주가 34% 그다음에 내점이 식당도 이 파란선인데요. 갑자기 갑자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백신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얼추 맞춰진 모습 35나 34나 돕긴 깊긴 아닙니까? 맞춰진 그런 모습인데 다만 지금 맞춰져 있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장이 31%인데 가치가 현재까지 마이너스 2%입니다. 가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업종입니까? 금융, 에너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치주를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은 밸런스의 역사거든요. 항상 하나가 처질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춰진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치 쪽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혀 지금 열려있는 악업이 닫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내년에는 더 다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120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벌어지면 갇혀지게 되거든요. 다쳐지게 내년에는 성장이 빠지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알거든요. 주요 기술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가치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치를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스파이 SPY 대표 S&P500 추정하는 ETF에 V를 붙이면 스파이 V가 밸류 ETF거든요. 바로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자입니다. 1등이 버크셔 SOA 버핏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JP Morgan GS가 2등 디즈니가 3등 디즈니가 저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라이전 같은 것들이 지금 4등인데 요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ER이 평균 PER 22배보다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싼 주식이 보통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입니다. 존슨앤존슨 밴커 어미니카 화이저 AT&T 월마트 인텔 시스코 PNG 엑스모빌 쉐브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 싫어하는 종목들만 구성이 되어있는지 스파이 V에서 인텔만 빼고 살 수는 없나요? 그렇지만 디즈니가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JP Morgan 밴커 어미니카 같은 우리 금융주는 여러분들 절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쉽지만 이런 걸로 가셔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골드망사스 의견을 보여드렸지만 엑스모빌도 다크호스 주식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갖추기 때문에 스파이 V 찍지 않을 바에는 여기서 한번 골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마 더 빠지겠느냐? 더 빠지기 쉽지 않겠죠. 이미 이제 백신은 어쨌거나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은행 같은 것들 경제가 회복이 되면 좋아지는 회사장에서니까 디즈니어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통신유도 마찬가지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딱 고르시면 저는 엑스모빌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일단은 물리면 버틸 수 있는 배당이 7%입니다. 지금 사면? 네. 배당이 7%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내년에 사실은 올해만큼 그렇게 에너지주가 폭망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내년에 어쨌든 결기가 약간 회복이 되면 기름값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면 버티고 안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 여러분들 7% 배당 받는 거 무슨 오피스텔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러를 진짜 딱딱 들어오거든요.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배당은 안정적입니까? 그거는 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배당은 꼭 지금 배당 삭감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배당은 꾸준히 증가 기름으로라도 준다? 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어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 떨어졌죠. 워낙 영국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했습니다. 지금 화이자에서 두 번째 백신 승인인데요. 이것도 역시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맞고 12주 이후에 맞는데요. 맞아봐야 알겠지만 동통이 있는지 또 휴증이 있는지 실제 백신은 다음 주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월 초에 1월 초에 영국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부분으로 5천만 명이 접종이 가능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건데 영국의 인구가 6,6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4만 명이 확증이 될까요?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4단계가 아니고 40단계 가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약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잘 접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싼 약 3달러, 4달러가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도 쉽고 하다 보니까 화이저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국에 돌아간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한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거는 뭐 주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는 오늘 기사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건데요. WHO의 대변인인데요. 실비아 브리앙이라는 프랑스 의사인데 이분이 현재 독감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황을 발표하면서 부연성은 왜 없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샌디에고 지역을 표준으로 삼고 뽑았더니 작년에 만특책권이었던 독감이 올해는 36건만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독감이 정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를 오인한 건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 노프로라고 나오잖아요. 디스기. 올해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안 나왔는지를 설명할 줄 알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하면서 독감이 올해는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한국 분들은 다 마스크 썼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도 안 쓰거든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그래도 손 잘 닦고 좀 락다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없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98%가 거의 줄었다고 하거든요. 지금요. 그 말은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실제로는 독감이 발병했는데 그것도 코로나 환자로 그냥 분류된 거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말할 때 합리적인 어떤 추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비슷하잖아요. 독감도 많이 사망하시거든요. 그런 분을 본다고 오인한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오인한 건 아니라고 하니깐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저만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그래도 다른 병들은 오히려 더 안 걸리고 안 걸리죠. 안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독감도 꽤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라서 일단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737 맥스 기종이 제 운항을 성공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다 간과했겠지만 이게 지금 뜨는 모습인데요. 잘 떴습니다. 아예 못 뜨던 녀석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60명의 목숨을 아사간 두 번을 추락을 했던 바로 그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파악해놓고 2019년 3월의 끝으로 운항이 금지됐는데 2년 만에 운항이 재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애에서 뉴욕까지 운항할 때 많은 분들이 박수치기도 하고 그 비행기 안에 수많은 기자가 타고 또 어메리카열라인의 사장 부인이 타시면서 이제 믿어라 마치 그거죠. 무슨 병에 걸린 뭐죠? 닭에 걸린 게 뭐라고 그러죠? 졸리도 걸린 거 드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사장이 안 타고 사장 부인이 타셨어요? 사장 부인이 탔다고 합니다.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거는 뭐 아 그렇게 인지하신 거 저는 그렇게 인지하신 게 아닌가 이거는 보통 이제 부부관계를 대변해주는 이 대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부인께서 아 남편이 사장님인데 일을 하셔야지 뭐 이런 거 타시면 되겠냐 내가 타겠다 아 서로 탄다고 하다가 이렇게 좀 훈훈하게 봤는데요 아니 같이 타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안 하면 그래서 일단은 성공에 맞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잉이 33%가 오래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때문에 주가 올라가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이후에 주문이 다시 재개가 되면 일단 운항이 재개됐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보잉을 갖고 있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조금씩 고생이 끝나간다 턴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보잉을 많이 응원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화요일 날 중국의 규제 당국자가 알리바바하고의 경영진과 미팅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팅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미팅일지 조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단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다음 알리바바 이후에 2등 업체는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핀튜오듀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텐센트는 아시는 기업이고요. 메이투안은 이거는 음식 배달 배달 민족 같은 업체고요. 디디 트위싱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유업체 자동차 공유업체 진동닷컴만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되게 약간의 굉장한 업체인데 이들 기업 중에서 하나가 또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이 테크 기업을 통제하는 의도를 노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알리바바 이후에 다른 기업들 또 한 번 뭔가 좀 불러서 혼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유두기업도 상당히 긴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제가 찾아갖고 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가 오늘 찾았는데요. 월가에서 보는 2021년 전망치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목표 S&P500 지수는 있어요. 지수는 있는데 이거를 산출한 근거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멀티풀이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구했는데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2019년도 EPS는 160달러였어요. 근데 올해는 13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65 173 180 이상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2019년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곱하기 멀티풀인데 보통 22배가 현재 구간이고요. 23배 주는 분 24배 주는 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또 그 다음에 저금상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멀티풀을 누구는 23배 주는 거고 어떤 분도 25배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EPS는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멀티풀 이거라고 그러면 딱 곱하기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 근거를 보시라고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한 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기업 GAP 모건이 가장 높게 보거든요. 4400인데 EPS를 178로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멀티풀로 최상단 25배를 붙이기 때문에 178 곱하기 25하면 딱 떨어지는 게 4400입니다. S&P입니까? 네. S&P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은 지수는 여러분도 탄출할 수가 있어요. 예상할 수 있고 물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다른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이 EPS를 알고 있고 멀티풀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계산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오펜하이버도 4300을 보는 분들입니다. 모건 스트레인만 3,900을 좀 좋게 낮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올해보다는 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EPS가 올해보다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오늘 기사로 본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ARKK 혹시 아십니까? ARKK ARK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ETF인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간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그 ETF를 구매하시는데 한국에서 지금 한 12안에 들어가는 많이 보유한 ETF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펀드 자금 유출이 굉장히 컸어요. 판 거죠. 일단 좀 이익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중소형 애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지난달부터 현금 확보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4월달 2020년 4월달 상당히 팬데믹이 아주 초반때는 이게 보게 되면 9.1% 영국이 유럽이 9.8% 미국이 4.3%로 없었던 현금 비중이 높았던 실제였는데 그러다가 지난달에 3.2% 3.5% 2.8%로 극도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 물론 액티브 펀드 메이저들이 얘기지만 지금은 조금 현금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입절 중이다 그렇습니다. 주식이 조금 파는 게 아닌가 메이저들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기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9.1% 찍고 지금 3.3%까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은 4.3% 미국은 3.1%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끝난 거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S&P500이 올해 1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형주 소형주 다 올라갔는데요. 소형주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올해 S&P의 소형주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러셀인 러셀이든 소형주의 그냥 뭐 10%? 아까도 오늘 다 비슷하게 맞췄다. 제가 코드가 맞으면 2%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가치주만 안 올라오려고 다 따라잡았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17%가 올라갔거든요. 17%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연중으로 그래서 많이 올라간 S&P 500보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TNA가 뭐냐면 그런 스몰캡을 3배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반한 3배짜리에요. 셋답을? 네. 셋답을.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딱 제가 선을 그어들었죠. 이게 바로 올해 초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10%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3배짜리인데 여러분들 산수로 계산하면 17% 곱파로 3에서 51%가 나와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격언을 달리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77달러에서 10달러까지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빠질 때 빠질 때도 3배 넘게 빠졌군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7배가 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전 이것도 기저귀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3배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원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이 50원 되면 50% 손실이지만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2배 되는 것처럼 올라올 때 매우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3배짜리 ETF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약점이 있어요. 연속으로 빠져버리면 길게 가면 못 따라간다. 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이런 폭 없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매우 힘이 들고 이거 보유하시면 계시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50% 넘어가야 되는데 손해해요. 아직까지 지금 손해나 ETF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역반향 가는 거 아니면 이건 역반향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 정반향 3배짜리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주식은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내 쪽에는 항상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뭔가 3배짜리에서 빨리 가야겠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진득안이 뭔가 투자하면 진득안 여유자금 투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배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정해진 1배짜리로 가는 거 하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반등해서 살아나면 같이 살아났지.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제가 이걸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 이때 갈 때요. 이분은 정말 멘탈이 몇 번 나가죠. 내 돈이 7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이 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손질할 기회 준 줄 아십니까? 손질할 기회 주지도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밤 토막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고 올라온 것도 아직까지 본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소에는 1배짜리로 가다가 급락하면 1배짜리로 급락당하고 반등 시작하면 그때 3배로 갈아탔다가 그렇게 그렇게 그런 것도 싹싹의 비해가 그랬다가 반등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1배짜리로 갈아타고 시장을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시장이란 현실에 도입하려고 그러면 그게 내 말대로 되면 굳이 1배 3배 갈아탈 필요도 없죠. 시작이 시작했으니까요.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까지 여러분들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0.42% S&P500이 상승 중에 있고요. 다운은 0.38% 라스상은 0.58%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강부와 출발이지만 또 뭐가 시작이 악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처럼 뭔가 2천 달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강부 앞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거래량은 많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는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스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까지 전부 다 강부 앞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애지가 나면 시작이 버텨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호프 아스트라제네카랑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그거 왜 우리의 호프야? 우리가 맞을 거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것만 보거든요. 다른 백신은 관심이 없습니다. 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나머지들은 각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뉴스도 한번 쭉 봐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영국이 승인 났고 미국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아닌데 미국도 곧 하겠죠. 일단 미국도 언제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치펀드의 행동주의 투자자께서 열심히 조언하고 했다는 기사가 나와주는데 아마 10억 달러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저는 인텔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7나노미터 생산공정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쓴만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하루 이틀 아마 오늘 빠지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넘어가고요. 애플은 조그마한 소송이 이어졌는데 애플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라가 의외로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캐터필라 아시겠지만 중장비 업체거든요. 캐터필라가 내년도에는 바이든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6달러에서 22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캐터필라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리바와 소식이 나왔는데 13%가 빠지고 나서 이틀 연속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것도 실적을 활성시킬 만한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빠질 때는 매수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알리바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비하면 상당히 싸게 형성이 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큐어백은 이건 독일의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백신을 개발 중인데 지금 모더나와 함께 잘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만간 지금 마지막 단계가 있기 때문에 3상을 진행 중이죠. 곧 나올 거로 예상이 돼서 지금 3%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여전히 계속 의류 업체들은 국에 마인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갭도 마찬가지고 아베 크롬비의 피치도 마찬가지고 다 올리고 있어요. 의견들을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멋을 좀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목표주가 올라가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의류 업체에서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랄프로랩이라든지 아니면 갭 같은 거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과 관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창에서 장도장님처럼 주식하면 참 행복하고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잘 아는 주식 사서 매일 마우스도 안 건드리시고 그렇죠. 그냥 사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사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돈 좀 생기면 추가로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생기면 사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자주 이렇게 뭔가 시세 보려고 들어갔다가 보통 매매로 이어지잖아요. 의미 없는 매매로. 안 할 수도 있는 매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마치 홈쇼핑을 보면 물건 구매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면 좋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국내에 있는 HTS는 단타를 치면 안 되는 HTS 구성이 되겠어요. 이미 호가도 하나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가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는 정말 뭔가 뚜렷한 내가 내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시포가가 보이고 육수 딱 뜨고 옆에 수급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볼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눈 감고 하는 건 똑같은 건데 이게 이상하게 키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끝으로 조언을 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은 원래 최초에 시작한 계기는 미국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한 2% 하거든요. 전 국민의 지금 비중으로 보게 되면 지금 40조 원이니까 한국 2천조 원을 하면 딱 2% 아닙니까? 그럼 이제 2%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밖에 안 하는 아주 조그만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지만 중간에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 국내 예탁원 해외 예탁원까지 포함돼서 네 군데에서 돈을 떼어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비용도 높아요. 비용도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붙는 그런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허구한 날 증권사에서는 비용을 내리고 수술을 인하하고 상품권 선물 주고 다 출혈 경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실시간 시설에 공짜로 줍니다. 제가 뭐 하면 돈 주는 거는 일시적이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시설에 공짜로 주는 거는 증권사에서 계속 돈을 대신 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다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그 BEP 맞추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의 매매가 동반돼 수반돼야 돼요. 잦은 매매가 제가 얘기하지만 근데 잦은 매매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미국은 구조 자체가 잦은 매매 할 수가 없어요. 수급도 아까 얘기했는데 안 나오고 잦은 매매를 할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시스템 매매가 미국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없어요. 투자 시스템 매매가 왜냐하면 테크닉카나 분석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3개월마다 시작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때 주가 쭉 쭉 받았다가 난리 버거지잖아요. 모든 추산이 깨져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이 못합니다. 반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은 시스템이 없는 거고 차트 분석이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차트 분석 차티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미국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뭔가 조금 제가 조금 뭔가 이런 걸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기를 깔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보지 말고 장은 가끔씩이나 하고 평소에 그냥 주식 종목 공부들 좀 해라 그 말인가요? 그렇죠. 아니 선수가 뛰어들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게 못하거든요. 근데는 많은 걸 봐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레벨2로 간다 내가 쭉 보겠다 호가를 25만 원이 한 달에 그 보려고 그러면 25만 원 내고 보시겠습니까?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어느 증권사가 뭘 사고 있다 기관이 사고 있다 그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보고 하시겠습니까? 차트요? 아니겠지만 차트를 본다고 해도 3기업에서 시작이 나오면 차트 다 깨져버리거든요. 제가 말씀 정말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진 매매할 수 있는 요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로 하는 거냐면 감가 내동매매죠. 좋은 데는 오를 것 같고 내는 좀 약간 많이 올랐을 것 같아 팔아야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사야지 그런 게 없는데 그건 정말 장르의 문구를 잡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미국은 조금 미국다운 투자를 하자 미국다운 투자 많은 분들이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내 편에 두고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게 추출한 다음에 쭉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워치해야지 그 기업도 실적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인텔 같은 꼴 나기도 하잖아요. 인텔 같은 꼴 나면 그건 두 분 곁을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던져야겠죠. 마지막에 좀 손해보고 던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면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실패한 다음에 뭔가 교훈이 남아야 되거든요. 내동매매는 교훈이 안 남아요. 근데 인텔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 이유는 명확하죠. 실적이 감소했어. 그런 건 돈에 손을 봐도 여러분들 아까운 게 아니다. 그건 수업료를 기꺼이 내시는 거죠. 근데 내동매매는 그건 아무 돈만 잃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아 괜히 했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제가 하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침 마지막이니까 오늘 드리겠고요. 제가 새해부터는 말씀드리면 또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단순한다고 오늘까지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PER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비싸죠. 비쌉니다. 비싼데 장도장님 말씀하신 건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는 거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죠. 우리 집 2% 얼마 전에 부동산 쭉 방송하셨잖아요. 어디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저는 다 듣거든요. 2% 하시는 거 다 듣는데 제가 팬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남 가면 30억이잖아요. 조그만 아파트도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주식이 똑같거든요. 주식이 똑같아요. 테슬라 아무리 여러분들 뭐라고 해도 테슬라만의 어떤 그 장점이 있는 거고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못 말리거든요. 반대편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다들 좋다고 그러면 좋은 쪽에서 쓰시는 게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봤더니 기관이 매수기관 내고 주식을 팔더라. 그건 국내 얘기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말 가서 너 왜 이렇게 있어 집에 가 그러면 끝나는 거고 거기에 의견을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연봉이 엄청 많지만. 그다음에 또 매도계 내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돈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을 내거든요. 믿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들의 얘기를 믿으시고 실적을 믿으시고 보시면 되고 실적은 예상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냥 실적 좋은 기업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식을 사는 습관 많은 분들이 그거 못하시거든요. 야 급등에는 내가 왜 사냐 내가 총을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미국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유럽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보다 좀 강한 면 별도의 특징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특징이라면 좀 뭐 좀 그런데 제가 뭐 자랑 같아서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솔직한 얘기로 미국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다 시장의 모든 업종의 트렌드 앞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 주도주 잡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체 글로벌 시장 하나를 본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주도주가 다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죠. 먼저 시도하는 어떤 업종 인더스티리든 간에 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 기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반은 해외 매출입니다. 절반은 국내 매출이고 그래서 이미 투자 순간에 투산이 된다는 거죠. 지역병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애플이 왜 버텼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국이 셧다운 해도 아시아 쪽은 다 열었잖아요. 절반은 아시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규모가 제가 보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최소한 7% 이상 한 10%는 돼야 되거든요. 한국은 1.7%예요. 너무 작다는 것이죠. 만만 먹으면 100백억만 전주만 들이대면 뭐 하는 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가습방 없는 30년 40년 때리거든요. 때리고 그다음에 얼마 돈 갖고는 시장의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물에서 도는 게 제가 보기에 나와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꼭 나오는 게 무슨 세금이 비싸다 수수료가 비싸다 그다음에 비용도 붙는다 이런 얘기가 붙지만 돈을 벌고 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내가 정림엠에 들어갔는데 거래세를 낸다? 저 같으면 0.3%가 0.003%는 저는 낼 때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건 매우 현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벙버야 되는 게 세금을 내는 게 현적인 거죠. 책을 언제 한번 써주셔야겠습니다. 책을요? 네. 읽지도 않도록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프로님하고 같이 한번 써보죠. 그럴까요? 네. 미국 주식은 언제 시작 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는데요. 제가 이제 욕먹는 담당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정치인들과 뭔가 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애플이 예전에 테러범의 휴대폰을 열어줄까? 정부에서 열려고 했거든요. 총을 난사한 그 사람의 폰인데 끝까지 안 열었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르구나. 정부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뭐라고 우리가 정책이 안 열어주는 거면 안 열어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세밀화 끝에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또 어제인가 김동완 프로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자녀가 구글과 네이버에 동시 합격하면 어디에 보내야 했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에 보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보낸다고 하면 그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기업이 특별히 더 강한 뭔가가 있습니까라는 게 그건 글로벌이 다양하게 뭔가 분산도 되어 있고 크다고 하는 건 이제 그조차도 강한 결과인 것이고 결과인 거죠.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때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정부 정치 정경 유착이 안 돼 있으면 순수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냐면 10년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바뀝니다. IBM이 1등하다가 지휘가 1등하다가 엑스몸이 1등하다가 지금은 어느덧 애플이잖아요. 10년대 애플 1등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바뀌는데 국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리얼한 경쟁을 한다? 리얼한 경쟁을 하는 거죠. 순수하게 공정하게 패화하게 왜냐하면 그 정보에 붙는 순간에 패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 힘을 얻어서 뭔가 그게 중국 기업도 그런 거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런 판이 벌어져 있는 리얼 자본주의 한다는 거네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신생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경쟁을 살아나는 기업이 1등 기업이 되는 거고 투자자분들은 그 수익을 얻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리얼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커나가고 있는 리얼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도 좀 미국답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답게가 어떤 건지는 생각하는 바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무슨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월가 출신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너무 잘난지 하고 재수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순수한 토종 한국인이고 저 미국도 한국밖에 안 가봤거든요. 잘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주식기관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얻은 결과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똑같은 분들이 좀 배우시면 덜 어렵게 미국 주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히 주저 넘게. 궁금했던 질문에 또 답을 주셨어요. 왜 그들은 강한가 저는 영어를 좀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제가 오늘 마지막 날 이 얘기 좀 하려고 사실은 그랬어요. 내일은 아침에 저희 없으니까 밤새도록 미국 장학을 보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는 또 새해 뵙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좀 더 건강히 지져서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15 14 15 well hoor 15 15 15 15 20